힙업 밴드를 허벅지 가운데에 걸고 시작할게요 손장을 보고 브릿지 올라가서 무릎 열었다가 내려올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 힘으로 브릿지 들어주세요 무릎을 열 때 엉덩이 옆쪽까지 장보는 걸 느끼면서 동작 따라해볼게요 처음부터 강도가 강한 밴드를 사용하게 되면 힙보다 다른 부위의 힘으로 동작을 따라하게 돼요 힙업 밴드는 개인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강도로 올려나가 보세요 다리를 90토로 들고 다리를 옆으로 열며 3번 바운스하고 모아볼게요 발끝한 겸 플렉스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바운스하고 돌아올게요 힙업을 없애는 동작이에요 밴드를 저항하는 힘이 있어서 허벅지 안쪽도 자극이 느껴지지만 엉덩이 옆쪽 자극에 집중하면서 동작 따라해주세요 헬멧이 옆쪽 자극에 집중해서 허벅지를 안쪽으로 남아있어요 헬멧이 뭐 이런요? 람라인에 앞바울이 남아있어요 자극에 집중 헬멧이 부분만 올려둔 헬멧이 옆쪽에서 람라인에 앞바울이 남아있어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사선으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서 뒤로 들어 볼게요 다리를 낼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변드작을 느끼면서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세요 무릎이 다 안 펴지더라도 엉덩이 자극 충분히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엉덩이 옆쪽부터 지지하는 다리 엉덩이까지 뻐근하게 아파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벤드를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엉덩이에서 엉덩이, 뻐근하게 다 신경nez 반대쪽 할게요. 사선 위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다리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 힘이 풀리면 엉덩이 자극이 안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접어 옆으로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엉덩이부터 움직이는 다리 엉덩이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 복부 긴장을 유지하며 넘치지 않고 끝까지 해볼게요. 다가오는 타ено! 다리 엉덩이 자극의 이 로매핀해줍니다. 피부러들 prev entender 예 Bre kraal 이렇게 중에서 보이고 라고ianceIGH educated 무릎 접어 옆으로 눈 상태에서 무릎 열어볼게요 엉둥근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동그란 힘을 상상하며 발끝을 들고 따라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엉덩이 자극 최대한 느껴볼게요 무릎을 펴고 위쪽 다리 들며 펄스 할게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 해주세요 엉덩이를 불태운다고 생각하면서 다리 내릴 때에도 계속해서 밴드 등장 유지하며 따라해볼게요 endями 마 tech 마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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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갈게요. 무릎 접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어볼게요. 엉덩이 옆쪽 볼륨을 채우는 동작이에요. 복부긴장 유지하고 동작 이어갈게요. 엉덩이 옆쪽 볼륨을 넣어주세요. 무릎을 펴고 플렉스한 상태에서 위쪽 다리 펄스할게요. 밴드 탄성 유지하며 힘있게 펄스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쉬지 않고 끝까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